다음 새 전투를 으으으... 트윗 에러 떠요 망했네 이참에 투네이션은 어떻습니까? 파멸 불격 포인트 버리는 날 와 두네이션 천적 스네골 교살 압도 압도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압도 진짜 압도 압도 캘리퍼스 발놀림 싸그리 다시 볼까요? 엔트로피 내장해체 충매 똥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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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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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도 압도 안납 압도 빨리 화이 nasty 해봄 압도 물 Air 압도 Without 새 sätt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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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 붕대 충동구매하기는 이거 살 수 있나? 아니 붕대도 이거 살아있어야 붕대지에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 아 소용없는 거 이제 계산된 도박 부어장 집으면은 깰텐데 계산된 도박 잔상입니다만 그냥 그깟 잔상이 중요하냐 지금 잔상쓰고 카드 3장 써야 꿀랑 사모르는데 붕대 하나만 버리면 사모른다 룬교라미드 룬피도 뽑았으니까 이제 진짜 계도만 집으면 된다 계도답 삼형제 아 엘리트 아 엘리트 못 잡는다고 지금 신경독도 없는데 아 그래도 시체 뿜빨 있으니까 잡긴 잡겠다 상점 돌면서 아 엘리트 못 잡는다 아 아 아 아 아 상점 돌면서 개도 찾자 에라 이거 그냥 향로나 다시 쌓고 가자 어차피 손상도 한번밖에 안건데 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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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라도 집어간다 퀸전장랑 으아 으아 저주는 이 사일런트 맨이 저리 했으니 안심하라고 수치 버려 실패 음...먼미손 으야비 에...몸부리면 좀 그래 마미손 아 엘리트 갈까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잡을 수 있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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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 자신 세트 야 이 미친 핸드 핸드 도라이 아니야 이거 도라이크 캔 야 예비 한장이라도 잡혔어봐라 이씨 하아 게임 그지하네 야 방어도 봐봐 방어도 내 방어도 봐봐 39야 근데 이게 안잡혔어 딸기 맹독 야 맹독함 하고싶다 야 방어도 봐봐 도저 내장 해체 잘 쓰긴 할텐데 아야 이건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독 빨리 잡히면은 충분히 잡을텐데 독만 빨리 잡음 독 독 독 독 독 독을 이겼어 독은 이겼어 그 독원 그래서 독 언제 나오냐는 듯 터져요 아 갓박지 표창 하우 달다 달다 달어 탄성 필라스크에다가 스네골 바를 수 있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좋은거지 잘 모르겠는데 잘거면은 이것도 먹어야돼 난ilot 있닭 그리고 룸피라스앗자도 되지 않을까 아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먹어 켈리니까 더 돌리고 표창 돌리고 아 이거 먹어도 상관은 없지 왜냐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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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련포 먹어도 참 능지처참 킹라손 있으니까 하나 넣어갈까 얘네들 나올 수 있잖아 능지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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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능지처참 제발 제발 능지처참 제발 나왔다 능지처참 다 끝나고 나 집중도 총매도 일방에서 돌아왔었구만 잠시 잠시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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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다 꺽 개도 구상 발돌리면 사지 캘리퍼스 아! 제발 하이고 계산제도가 흠 흠 민첩 틀려서 산막 보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막 부터 급격히 노답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팔놀림이 많아서 괜찮으려나 사막 부터 급격히 노답ık 흠.. 음.. 음.. 초창으로 힘올라가는데 또 괜찮긴 한데.. 0 흠.. 향로컨해요 쟤 향로컨해요 쟤 흠.. 괭괭이 아 탄필을 왜 버렸어 세상에 내다버린 탄성품을 속살 내다버린 탄성품을 속살 겟산된 도박 못 뽑은 충격에 맛이 간 것 같은데 내다버린 탄성품을 속살 아 완전 개뻘지트 하고 있네 머릿속에 계산된 누가 생각밖에 안 난다 그냥 막에서 먹는데 이건 그냥 똑같네요 헐 아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했던 거였는데 과일 주스 들고 있을 때마다 궁금했던건데 향로 못 올리고 가네 그게 회복량이 감소되는 거라서 그럴 거예요 최대 체력 찬만큼 피가 차기 때문에 능지냐 불큐냐 능지냐 압도냐 능지 강화하는게 데미지는 제일 잘 나올텐데 데미지가 모자라냐 방어도가 모자라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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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스럽다. 아까 방패 왜 때렸을까? 그보다 지금.. 적이 안된다. 향로 퀄이 안된다. 어서오세요. 수돌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강화 안된 코잉. 한 번밖에 못쓴. 단 한 번에 계산단 누가. 단 한 번. 단 한 번. 소프트 원타임. 독바가 제일 낫겠지? 독바..게 잘 떴네. 현돌이었지? 대박. 가지가지한다 진짜. 거래떼어내래. 소만로 침투어. 쏨. 아 아 아 아 하아 잡은 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아니 잡은 것 같은데 아 미야 embroidery 아 이케다 야 이거 약화 못 걸면 약화 못 걸면 약화 못 걸면 약화 못 걸면 후후 에에에에 심장 허저세 아아아아에에 허저세 허어 저어 셰 아이고 진짜 이거 이렇게 어렵게 이길게 아닌데 내가 후반에 뻘짓을 너무 많이 해서 달팽이 때부터 계산된 도마가 안나왔다고 찡찡 대다가 아 아무튼 아무튼 내가 이긴 유물 똥만 깬 등반에 실패했다면 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네굴, 켈리, 잉크병, 향루, 붕대, 미라손 매돌, 도박집, 표창 어떻게 이걸 질 수가 있어 심지어 맹고도 있다